네 반갑습니다.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승분보석소 그리고 광역보석갤러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현철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현재 포항에서 대한민국 포항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옥, 마노, 가넷, 그리고 화석, 그리고 운석, 카보노시스컨드라이트, 그리고 다이아몬드컨드라이트입니다. 여러가지 귀한 희귀보석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뉴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왼쪽란에 있는, 이쪽에 있는 것은 실체적으로 다이아몬드입니다. 경도 10이 나오고요. SYC와 C로 이루어져 있는 다이아몬드 라인이에요. 자,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라인에서 이제 투명도가 높은 순수입니다. 저기는 이제 핑크, 여기는 이제 핑크, 흰색, 그리고 핑크, 이게 질이 좋아요. 이쪽 라인이,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조금 이제 블루 같은 계열로 나옵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옐로우 다이아몬드, 옐로우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블루, 그 다음에 블랙 다이아몬드, 이거는 이제 운석. 네, 아주 카본질이 있는 이 블랙 다이아몬드부터 경도도 높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발견된 단결정과 오른쪽 단결정과 다결정 사이에 있는 아주 특이한 이렇게 쪄지 않은, 이런 건 다 쪘어요. 근데 이건 완벽하게 쪄지 않고 불투명한 상태의 단결정과 다결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설명을 드렸죠. 네, 어떤 사람은 뭣도 모르고 그냥 시멘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네, 지금 한번에 살펴드린 것처럼요. 그리고 블랙 다이아몬드 원성입니다. 네, 이거는 좀 특이한 또 블랙 다이아몬드죠. 이거는 옐로우 다이아몬드, 아주 옐로운데 크리스탈에 가까운 옐로우입니다. 이거는 조금 투명도가 떨어지지만 얘는 투명도가 높아요. 질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차돌처럼 보이는데 차돌하고 또 다른 아주 특이한, 여기 반짝이는 게 있죠. 운모인 줄 알았는데 운모가 아니에요. 운모가 아니고 또 다른 것들입니다. 네, 이렇게 반짝이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 종류인데요. 여기는 운모도 있고, 여기는 산화 알루미늄 종류죠. 보통 이제 이런 것이 나중에 오팔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블루 다이아몬드 또는 사파이어, 루비, 기타 여러 가지하고 보석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다시 올라가면, 경도 9하고 10 사이에 있는, 조금 투명도가 떨어지는, 불투명에 좀 가깝지만 완전하게 불투명도 아닌, 다이아몬드와 모이사나이트, SIC 구조를 같이 이루고 있는 9와 10 사이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다이아몬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루비, 저쪽에 있는 건 루비죠. 루비, 사파이어 계열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인조사이트, 루비가 많죠. 예, 사파이어 계열입니다. 다 9, 경도 9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옥 종류입니다. 네, 아주 규산물이 있는데 크기도 큽니다. 종류 옥인데, 루비가 될 뻔한 옥. 네, 경도가 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가넷 종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특이합니다. 여감 종류 같은데 다 규산물 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시 여기에도 앞에 있는, 저쪽 라인에 있는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그래서 여감은 여감인데, 좀 다른 여감. 그래서 여기는 떨어진 단결층과 다결층의 다이몬드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경도가 높습니다. 아주 특이한 뉴데이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청색의 에미랄드가 될 뻔했던 에미랄드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옥 종류인데, 또 다른 특이한 데이터입니다. 여기 있는 건 다 하석 종류입니다. 오른쪽에는 화석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중에는 화석도 많습니다. 돌하석이냐, 화석돌이냐 이 차이죠. 그러니까 보석 화석이냐, 화석 보석이냐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그 점은 좀 다음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이몬드 계열에서 색깔별로 쭉 어느 정도는 정리를 했습니다. 아주 수준이 높은, 겁이 높은 화이트, 크리스탈에 가까운, 완벽한 크리스탈은 아니고요. 크리스탈에 가까운 다이몬드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라인은 다 9, 10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10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9, 10이 나오죠. 여기까지는 상당히 질이 좋아요. 여기까지는 다 질이 좋습니다. 아주 커팅하면 엄청 예뻐요. 근데 여기부터는 조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색깔별로 다르는데, 이거는 옐로우 다이아몬드인데 좀 등급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쪽은 좀 아주 또 특이합니다. 불투명한 것 같아 보이는데 상당히 경도가 센. 그래서 이쪽을 하나 모아놨습니다. 이쪽 라인이 이거를 사파이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물론 사파이어보다도 경도 조금 높은데 그럴 때는 사파이어든 넣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마노 아케이드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보석 종류입니다. 그냥 봐도 이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또 제가 영상으로 찾아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걸 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것이 포항에서 발견된 희귀한 보석 종류입니다. 어마어마한 밭이죠. 그래서 제가 감히 포항은 광물의 고향이고 모든 전세계 광물의 표본이 하나로 모여져 있다. 즉,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 에메랄드 오, 마노, 가넷, 토파즈 그리고 화석, 도라석 다이아몬드, 운석, 운석, 다이아몬드 그리고 석유, 천연가스, 기타 여러 가지 아주 귀한 보석 종류들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라고 확신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부모습소 대표 박현철입니다.